황파이의 예수 렉사 황파이의 예수 하루아이의 브리건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도쿄옥입니다 제가 또 흥미묵밥도 황파이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이컨 우리 하이 동방산에 다이컨 우리 하이 류놈이호 리시형으로 하이 리시형으로 하이 리시형으로 하이 리시형 리시형 받으세요 좋습니다 dementia eight 9 ZOOM parle 오랜만에 이렇게 호흡이 오네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실망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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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현장에 너무 뜨겁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굉장히 기쁜. 너무 늦은 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말 기다려주셔서 진정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理由을 기다려주셔서 우리의 동봉神의역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이야기와 파티는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여러 개의 파티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예전에 서울에서 했던 그때 파티 보다 훨씬 더 성장하게 많은 걸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때 와주신 분들도 물론 들었으셨지만. 오늘 파티는 훨씬 더 신나고 여쭤보는 그런 파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해주세요. 오늘 파티는 훨씬 더 신나고 여쭤보는 그런 파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